뭐냐 챌린저애들 많이 들어가있어요? 저기 많이 들어가있던데 챌린저애들 피즈는 별게 없는데 자크가 걸려 자크가 지금 탑 탑 미드 정글이 탑 미드 봇이 셋 다 뚜벅이라서 아 자크가 좀 오반데 어 와 스틸 했다 대박 스틸 했는데 리신이? 저러면 자꾸 말리지 저러면 개말리지 다이소? 다이소? ㄷㄷ ㄷㄷ 플래시 안썼으면 뒤졌다 저거 방금 이거 먹으려고 할 때 텔포 탈텐데 아니 텔포 안써? 아 텔포 썼구나 취소했지 방금 나이스 잡았다 개이득인데? 섹시 정신이 없었음 종료 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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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룬 흐흐흐 ㄷㄷ ㄷㄷ 히힛 잡았다. 아 못잡... 아아 레벨업 아아 좀 무리야... 무리였어 근데 좀 무리였어 아 안들어가도 되는데 뭐해? 무리였어 근데 안들어가도 됐었어 안들어가도 그냥 이주만 딱 잡고 빠졌으면 되는데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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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핳 적을 처치했습니다. ㄷㄷ 나이스 공풀 다 뺐어? 오케 자크 어딨지? 아래에 있나? 자크? 여기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자크가 안보이는데? 자크 어딨지? 여깄지 봐봐 이 새끼 여깄다니까 내가 각 좀만 줬으면 아마 들어왔을거야 방금 여기 좀만 나갔으면 자크 100% 들어왔어 뒤집뻔했네 일단은 모래가고 그 다음에 존약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게 세상일치지 나이스 와우 빼졌어? 못뺏었는데? 궁은.. 피즈 궁은 뺐네 그 다음에 더욱더 크리스마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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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야 나이스인데 저거? 와 저거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카운터를 날린건데 저걸 안죽는거는 진짜 진짜 좋은데 저거 저거는 제이스가 무조건 죽었어야돼 나이스 와 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상황이 이보다 더 아 저거 죽은거 좀 아쉽네 어어? 별론데? 별론데 이건 좀 아 저건 좀 별로다 까비 저거 안죽 저거까지 우리가 저거 마져도 우리가 이겼으면 엄청 유리한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해 저거 전판 쓰레쉬거든 진짜 잘하는데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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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레쉬가 잘해 얘가 잘해 잘해 프로야? 누군데? 누군데? 스레쉬? 클리드사랑에? 누군데요? 프로들만 가입하려고 만든 그거야? 아 진짜? 뚱인데요? 와우 와우 야 재간둥이 빠졌는데? 재간둥이 빠졌는데? 아 까비 자크 조심해 자크자크 사치를 많이 확인해 원챔은 아니고요 그냥 카시를 많이 합니다 피즈 상태로 점화 드는 게 낫겠다 그치 탈진보다 점화가 훨씬 낫네 이제부터 점화 들어야겠다 무조건 점화 들어야겠다 탈진보다 점화가 라인업 박할 때 훨씬 좋네 진짜 초반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? 탈진 들어오면은 이렇게 압박을 못하는데 초반네 저말을 들으니까 이게 다르네 피즈가 비드디어 이게 지금 거의 본캐나 다름없고요 이거 지금 점수가 470점입니다 470점 두판 이기면 챌린저예요 폭 tra hvor miedo sack 鹨 자연 길 Elite heat 비 지뻬게 코 집 yddy디가 다른 챔피언을 했은 모르였는데 피즈를 해가지고 얘가 580점 cama aya 그냥 피지가 후픽이였거든? 그래서 모르겠어 카씨을 피지로 어떻게 뭐 압박을 하려고 한건지 무슨 생각으로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포기했다 인생 포기했다 포기했어 CS가 밀린건 아닌데 저게 CS가 안밀린다고 해서 피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거든 카씨 상대로 이번판 피지가 미드에서 주도권 단 한순간도 없었어 그냥 죽어야죠 피디디 피디디 수고하셨습니다 야 제이스틴 냥 보소 야 제이스틴 냥 보소 생각해보세요 카씨